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가 뭐 부처님 전에 제 피로이 되네. 지금은 갑니다. 옛날에는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제 시간 있을 때. 엄마는 부처님 전에 피로이 되는 보살이다. 지금은 제가 다니는 절에 갑니다. 왜 안 하면 엄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빌어야 돼. 자식을 위해서 빌어야 되고 엄마 욕심도 가단찮아. 엄마는 엄마 눈물로 살아야 돼. 왜 엄마는 아빠가 아버지가 계시다 해도 엄마 눈에 안 차. 그러고 엄마가 뭐 치마만 돌려주지 남자잖아. 과장이고. 내가 보는 집은 또다시 일 나고 오뚜기처럼. 내가 상처를 입으면 내일도 툴툴 털고 일 나고. 집에 가서 내가 우는 한이 있어도. 엄마 자존심이 안 보지 주잖아. 누가 내한테 돌을 던지도 내가 너한테 맞는다는 거야. 왜 내 새끼를 위해서라며. 아이고 엄마. 맞습니다. 엄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. 내 자식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. 응? 내가 너거를 낳아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. 나처럼 살지 말라고. 그렇지 않나요? 맞아요. 배움도 부족함도 있지 않기로. 큰데도 뭔가 자꾸 부족해. 내 아들이 내 욕심만큼 채워줬으면 좋겠는데. 마음대로 안 된다. 가라늦게 내 나이가 이 나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.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. 엄마가 이런 데로 옛날에 젊으실 때 보러 다녔다 하지마. 가면 뭐 그래. 너희 조상이나 풀어라. 네 잘 됐다. 이렇게 갔다는 거지. 근데 엄마가 부처님 전에 무릎 꿇는 건 얼마 안 된다. 맞아요. 맞죠? 엄마는 부처님 전에 가서 꿇어야 돼. 부처님 전에서 엄마가 내가 죽을수록 하고. 엄마. 자식을 위해서 이 무릎이 닳도록 달아야 돼.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다. 예. 안 했어요. 그죠? 예. 근데 지금은 내가 내가 가는 날이 얼마가 남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야. 여기가 답답하고. 맞죠? 예. 그러더니 내 건강이 아픈 줄도 몰라. 내 자식이 성장이 돼서 다 컸다고는 생각은 하지마. 그래도 아직까지. 큰 아들도 가슴이 아파. 맞아요. 가 쳐다보면 눈물 나. 오늘 또 많이 울어서 얘기했네. 그러니까. 가 쳐다보면. 나 때문에 그렇나 싶고. 내 죄다 싶으지. 둘째 아들 쳐다보면. 아들 또 쳐다보면 그것도 쳐다보면 가슴 아픈데. 가는 그래도 좀 덜하다. 엄마는. 맞아요. 맞아요. 막내도 좀 덜하자. 근데 큰 아들이 엄마의 애지중지한 자식보다는. 건강하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. 괜찮아요? 그렇지. 자호가 오늘 또. 어저께 말 한마디. 얘는 말 한마디로 항상 그러거든. 내가 이랬어야 너 먹고 놀고 하니. 네 방.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지. 내가 버려서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. 그 말 했다고. 오늘 아침에 약속 있는 걸 안 믿어. 여기 오는 거를. 배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동네를 모르잖아요. 그 동네. 큰 아들이. 결국 그래갖고 이제. 오긴 왔어요. 큰 아들이 올해 몇 재야 엄마? 마흔 넷. 내하고 띠가 갔습니다. 띠가 갔어서 그런가요. 띠가 갔는 게 문제가 아니고. 둘이 다가 엄마 삼재다. 맞습니다. 삼재고 이 아들이 지 맘대로 고마. 네. 그러고 엄마 이 고집 뭐지 꼭꼭 끼고. 그러고 야는 지 말이 법인데. 맞아요. 근데 지 아쉬울 때는 엄마다. 그래요. 맞습니다. 어? 네. 생일어. 엄력을 1월 29일에. 44년을 진짜 얘 때문에 온 거 말로 다. 엄마 야는 부처님의 자식이잖아. 엄마 안 했잖아. 부처님 자식이잖아. 엄마 엄마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되는 게 부처님의 자식이야. 야는 엄마 부처님한테 팔아서 부처님한테 올리라고. 부처님 자식입니다 하고. 그래야 엄마 말 듣는다. 게으르고. 야는 게으르고 성질 잘 내고. 맞아요. 응 집 밖에 모르고. 응 엄마는 모든 거를 나한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이거 진짜 내 솔직히 한번 대학 가 엄마 아들이지만 나쁜 새끼야. 아이가. 맞아요. 집 밖에 눈에 딱 불 나면 눈에서 불통이 나는데. 맞습니다. 밑에 있습니다. 어? 밖에 있습니다. 이 시발 진짜 나쁜 새끼야 이거는. 맞아요. 집 밖에 모르고 일월 이십팔일생. 일월 이십구일생. 그러게 딱 요래 온 카 가지고 용암줄로 응가이 세다. 그러니까 이제 꼬라지 안 풀려요. 엄마가 지금부터 엄마가 나한테 그랬지 내가 죽을 때까지 빌고 갔으면 좋겠다 했지 인자 다 나머지 그죠 담배는 왜 그런 많이 피노. 누가 담배를 많이 피노 엄마 집에. 작은 우리 집이 피노나지. 왔다 담배 많이 피네. 작은 아들이 그랍니다. 가 밖에 안 보다. 담배 옷에 할배 갖다 하나 피는 가베이. 담배를 안 갈피는 것 같아. 입이 씹다. 야는 성격이 엄마 보기에는 확 그래도 내성적이다. 그리고 게으르고. 맞아요. 그리고 엄마 게으르지만은 남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돼. 알겠나. 엄마가 이때까지 살아 생전에 해줬잖아. 자 지금부터는 엄마 내 말 단디 들어서. 야는 부처님의 자식이야. 엄마가 부처님한테 가서. 어?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엄마가 팔이 되도록 빌세요. 그래야 엄마 지금 이 자식이야. 마흔 네 살이지?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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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되면 엄마 많이 괜찮아. 여섯 살 되면 딱 폰 난다. 네 빌게요. 엄마 빌어라. 네.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. 엄마는 부처님의 머리만 깎았다 뿐이야. 보살이야. 알았어요? 네. 부처님 전에 가서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을 살려 달라고. 매달리소. 매달리다 보면 마흔 여섯 때면 엄마 많이 바뀐다. 올해부터 많이 빌소. 뒤에 빌게요. 그게 엄마 마지막 책임이고 얘는 엄마에 빌어주는 자식이야. 빌게요. 왜 이때까지 안 빌고 나아 놨네. 뭐 가서 하루 가갖고 저를 몇 번 하고 왔나. 예 가끔 그래야지. 그렇게 하니까 엄마 고달프잖아. 고달파요. 지금도 고달프고. 엄마 고달프잖아.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구타 안 해 본 것도 안 해 본 것도 별로 없구만. 근데 엄마. 예. 얘는 산신의 줄도 아니고. 예. 얘는 부처님 자손이요. 부처에 가서. 예. 무릎이 닳도록 빌소. 예 빌게요. 시간만 나면. 살려 달라고 빌소. 그래야 항상 엄마 가거든 야 이름 되고 생년월일 되고. 1월 29일생 되고. 초 한 자리라도. 엄마 캐가 올리고. 쌀이라도. 쌀 있지 엄마. 한 대씩 갖다 올려 갖고.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빌소. 예 알겠습니다. 한번 빌어보소. 빌어보면. 포가 바로 난다. 딱 지금 올해부터 빌어갖고. 마흔여섯 되면. 아 진짜 내 잘났다 한다. 엄마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식을 여기서 빌어야 돼. 셋째가 둘째 셋째는 야보다 낫다. 맞습니다. 사는 것도 낫고. 예 인물도 잘 낫다. 예 맞아요. 어. 야는 지 하기에 차. 지 지 불평 불만이 많아. 우리 집에서 제일 많아. 어 불평 불만도 많고 말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틱틱거리 가면서 하는 거. 예 맞습니다. 아주 소가지가 더럽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몸소 건강하면서 그 대신 엄마 여기 한 번씩 심장 조심하고. 하병이 낫는가 엄마. 하식이 걸렸는가 엄마. 이 심장이 아파 죽겄어. 여기가. 알았어요. 예. 건강 조심하시라고. 예. 자식 새끼 때문에 빌지 말고 외로운 사주팔자가. 부처님 자손이 저 부처님 가서 빌어야지 보살이 돼가지고. 뭐 하네 이때까지. 올해는 삼재입니다. 낭매조 조심하고. 그 대신에 내 시킨 대로 부처님 전에 가이소. 야는 딱 부처야 부처의 자손이야. 가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. 예. 이 자식을 해서. 한 번만 더 희생을 해 보세요. 그러면. 몇 년 안 가야 된다 엄마. 그 대신에 엄마 여기 합병. 항상 합병 조심하고. 엄마 심장병 온다 조심하세요. 나 여기 아파 죽겄어. 소화도 안 됩니까. 뭘 그렇게 잤네. 밥 먹고 소화되는겨. 밤에 잠도 잠이 오나. 야 한마디 하면 엄마는 상처잖아. 그죠.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야 하고 가잖아. 예.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엄마 내 탓이야 하고. 예. 딱 빌세요. 엄마는 부처님 전에 가서 하세요. 엄마는 부처에 가서. 우리 같은 이런 부살이 아니야. 엄마는. 알았어요. 엄마는 부처에 가서 보살이 돼야 돼. 가서 절복 입고. 예. 천주 알지 엄마. 천주 딱 기도 하세요. 그거를 3년을 하세요. 엄마. 많이 좋아. 엄마가 비는 정시에. 야는 6월달부터 하면 조금 좋아져. 6월달 좋아지고. 몇 개 하면 또 좋아지고. 또 내년도 후년도 좋아져 엄마. 그러면 내가 참 진짜 잘 빌었다 소리한다. 빌어서 나쁠 게 있겠어. 아이고 엄마는 해야 돼. 엄마는 그 대신에 여기 조심하고. 심장 조심하고. 한 번씩 머리가 아프다 엄마. 각각 반대도 여기 오면 이게 헤랍이 올라와요.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빈다고. 마지막 빌은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. 맞지 엄마. 이 마지막 소원을 이제부터 하라고. 고맙습니다. 그러면 괜찮아. 그러면 엄마가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다리 아파서 아마 못 갈 수도 있어요. 가세요. 내 다리가 아파도 가고 길어서도 가야 돼 엄마. 그게 마지막에 엄마가 눈이 감을 때까지는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셔야지. 맞지. 그럼 선생님 저 우리 저한테 예쁜 딸이 있는. 응. 몇 살? 지금 41살이지 개띠. 응. 근데 왜 애기가 없을까. 임실생이네. 예. 얘는 아가 없다. 우리 딸이야. 응. 자식이 없다. 개띠네 엄마. 응. 나는 스물 서른여덟에 시집을 갔다 해도 자존이 없다. 한 번 낳을 뻔 했네. 한 번. 엄마는 모르지? 네. 얘는 자궁 자체에서 삼신해서 안 주는데. 자식이. 또 집에 걱정한다고 잠 못 자자. 예. 제 속어는 딸엄마 돼서 나처럼 남편 앞세우지 않고 병년 해라. 근데 엄마 야는 자식 놈은 자식하고 명 바꾼데. 신랑하고. 그냥 두 부부가 엄마 잘 살도록 하소. 내가 그러자는 엄마가 이 집에는 부처에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삼신해서 막았잖아. 두루는 자식이 돼야 되는데 두루는 자식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엄마가 부처님을 전에 가서 해보시라고. 일단 내 시킨 대로 해봐라꼬. 엄마가 팔자가 박복하잖아. 아니야 맞아. 엄마 팔자가 박복한데 내 탐 마하고 살면 뭐하노. 먹고 살기 바빠서 맨날 허덩거리고 살았다. 그래 이제는 업가고 엄마가 그랬잖아. 내 자식도 다 하고 내 남은 인생 내 새끼에서 이마 잘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. 그러면 지금부터 무릎 꿇으라고. 엄마가 꿇어보라고. 꿇어볼다보면 여기가 자기가 팔자이 없는 자식이 들어올란지. 엄마. 이 아들이 잘 될란지. 이거는 지금 엄마 여기는 칠성바람도 있지만 부처님의 바람이 굉장히 급. 부처의 바람이요. 엄마 집에는 칠성바람도 세지만. 박씨 가정에는 칠성바람도 세. 이시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. 칠성은 부처님하고 다 합의합시구가 잘돼 엄마. 인사를 잘해. 그리고 엄마는 우리처럼 무당집에 와서 일하는 거 아니야. 엄마는 부처에 가세요. 내가 일로 주는데도 엄마가 그것까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안되지. 아마 해야지. 그건 못하면 살아라. 이제 하시이소. 그러다 보면 엄마. 뭐 삼신이 정말 지극적성이라서 자식을 안아주려 한지. 또 부처님에서 삼신전에서 엄마가 지극적성으로 하면 이 아들이 또 정신이 차릴란지. 아이가 엄마. 맞아요. 솔직히 이거 싸가지 없잖아. 내가 이거 싸가지 없다.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아이가. 근데 딸은 아무리 내가 이뻐하고 내가 하지마. 옳은 가정을 잘 가지고 가려고 이불종자하고. 그것도 엄마의 복이야. 그렇지마. 엄마 바람이지마. 자식들 엄마 다 엄마 내 바람대로 되는 건 없어. 어. 그러니 엄마의 마음을 내가 자식만 잘 된다 하면. 내 소원대로만 된다 하면. 내 무릎을 두머리 끝에 달아도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엄마 저한테 하셨어. 그렇게 하시라고. 알았죠? 네. 그리고 뭐 쟤 낳을 때 되면 쟤 올리고. 네. 엄마 저 백중날 꼭 갖다 올리소. 조상조 좀. 그 절에. 네.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그거 해봐야 엄마 세 번 밖에 돼있나. 네. 그래밖에 안 했어요. 개아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네. 안 했어요. 그래. 그 쟤 사는 날까지 난다 하고. 그러니까. 그 쟤 사 올리고 할 때 옷 두 벌 더 갖다 하고. 청춘 옷 하고. 여자 옷. 할머니 옷 한 벌 더 하고. 그래갖고 이름 모르지만 엄마 올리소. 예. 그러면 된다. 예예. 해보소. 예예 알겠습니다. 이제 방부 다 열랐다. 예예 고맙습니다. 야 속 시원하자. 예 속 시원합니다. 그래요. 예. 하셔서.